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요 사역자 조장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강남, 강북, 대교구의 모든 사역자, 조장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 목요 사역자 조장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있는 현장과 장소와 모든 곳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소통되어지며 기도의 제목이 소통되어지며 언약이 나눠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붙잡게 하시고 기도가 붙잡혀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세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골로세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보금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보금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보금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해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우리의 영적 자세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 강북대교구의 귀한 사육자들 그리고 조장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육자 조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게 됐는데 참 아쉬운 것은 빨리 좀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짐에 또 감사하고 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서로는 떨어져 있지만 멀리 있지만 정말 말씀이 통하여지고 기도의 증목이 통하여지는 그런 귀한 응답받게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장을 놓고 가정을 놓고 우리의 지역을 놓고 개인을 놓고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훈련이요 모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전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 가운데 그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올 한해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원단의 제목이 항상 들어있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현장과 사역 가운데 응답받고 성취되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꼭 잡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그러면서 성취가 확인되어지는 개인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잡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그리고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부의 원단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 제 1, 2, 3 RUTC 응답의 현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제 아래 총 3번의 강의가 선포되었는데요. 1강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 2, 3, 7 빈 곳의 현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무엇을 말씀하셨냐 바로 이 2, 3, 7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2, 3, 7 전 세계 전 나라를 구원받은 모든 백성 성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상황, 지금 우리의 현장이 전부 뭐와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 바로 이 2, 3, 7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2, 3, 7과 다 연결이 되어지고 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2, 3, 7이 가능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그 보호자의 권세와 축복이 이 축복과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잇는 이 보호자의 축복과 권세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2, 3, 7 나라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호자입니다.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영향을 주고 전달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한국에 있고 지금 우린 여기 서울 땅에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2, 3차 나라 복음화를 합니까? 이 모든 시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그 보호자의 축복과 권세가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 어디와 연결되어지느냐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과 권세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2, 3, 7 영적 통신망 보호자의 권세와 축복 그리고 그것이 시간과 공간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2, 3, 7 나라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연결되어질 때 2, 3, 7 영적 통신망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참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저는 지금 이곳에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있지만 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우린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앉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에 연결되어 그 모든 곳의 정보를 획득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지금을 보고 온라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와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자그마한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도 그런데 지금 시대와 세상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지는데 하물며 영적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보좌의 축복과 권세는 시간과 공간만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마저 초월하여 영향을 주고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보좌의 능력과 연결되어지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여러분이 말씀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매주일 여러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 앞에 집중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이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좌를 움직이고 보좌의 권세가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이며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며 기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권세와 축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37 영적 통신망 보좌의 권세가 연결되어지고 연결되어져서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통신망 그럼 우린 누구입니까? 이 237 영적 통신망에 누구다? 파수꾼이다. 이 237 영적 통신망을 세우고 지키는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바로 우리와 지금 함께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조장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빈 곳입니까? 어디가 237 현장의 빈 곳입니까? 이 파수꾼이 없는 곳 이 파수꾼이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대 이 파수꾼이 활동하지 않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빈 곳이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세워져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이 빈 곳의 현장이고 파수꾼이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일하지 않고 있는 활동하지 않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빈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중요한 영적인 사명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막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지켜보고 감시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내가 있는 이 시간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24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24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속에 24시간 무엇을 담는 거냐 237 현장을 마음에 담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막 현장을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앉아있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고 지금 내가 말씀 듣고 있는 그 순간 237을 마음에 담고 24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37 영적 통신방의 파수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뭘 누립니까? 영적인 컨텐츠를 누리고 실제로 도전하고 실제로 헌신할 수 있는 미션을 발견해서 24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잡을 때 여러분이 나는 237 나라 살릴 영적 통신방의 파수꾼이다 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 그 보호자의 배경이 내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 모든 흑암의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잡은 나는 237 영적 통신방의 파수꾼이다 라는 이 언약 잡은 나 한 사람이 누구냐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주역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바로 이 영적 통신방을 세워가는 파수꾼이자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해 보호자의 권세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해 이 237 영적 통신방의 플랫폼이 갖춰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영적 통신방을 구축해라. 이 파수꾼으로 서라 이십사 할 수 있는 그 통신방을 구축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치유 빈 곳의 현장 우리는 237 영적 통신방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우린 누구냐 이 치유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 의사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잘 사는 나라이건 어려운 나라이건 강대국이건 약소국이건 그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마다 다 동일하게 영적인 문제가 다 와있습니다.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다 와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와있고 앞으로 점점점점 더 심해져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건 그 나라의 어떤 의료 시스템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사회 시스템 복지 시스템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도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없느냐 이 사람들이 당한 이 영적인 부분만큼은 나라가 그 시스템이 그 의료가 그 복지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 해결해 줄 수 없고 정신적인 문제는 정말 건드리기 힘들다라는 거죠. 정말 고치기 힘들고 접근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 영적인 문제에 정신 문제에 당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 문제에 가진 이 사람 정신 문제에 가진 이 사람을 틈타서 누가요? 흑암건세가 진짜 총 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시달리게 만들고 영적인 것으로 정신적인 것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거기에 매워버리게 만들도록 총공격한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냐? 그 개인만으로 끝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인이 당한 영적인 문제 개인이 당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그 과정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 후대를 사로잡는 그 후대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에 당한 그 사람 정신 문제에 당한 그 사람 세상이 사회가 국가가 책임져줄 수 없는 그 문제에 흑암이 총공격을 해서 이 사람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완전히 사로잡고 끌고 가고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잡아간다라는 거죠. 이 일에 우리가 누구냐? 이 일에 우리가 영적인 의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뇌와 몸에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 드러나는 거죠.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아빠에게 엄마에게 부모에게 환경에 어떤 주위의 사람들에게 계속 듣고 왔던 각인들 나도 모르게 내가 내재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각인된 것들이 뇌와 몸에 각인된 것들이 그게 드러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런데 각인은 뭐만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꿀 수 있고 그 각인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각인을 완전히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는 거죠. 무엇을요?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고 바뀌어진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럼 반드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삶의 체질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반드시 시간 지나면 나타나게 되어지고 열맺게 된다라는 거죠. 뭐냐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의 각인을 계속 바꿔줘라. 이 원리를 알고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는 24 치유 24의 제자 누구냐 바로 영적 의사인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정말 이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 주신 것들 누리게 만들고 사단에게 다 빼앗긴 것들을 다시 다 되찾아오게 만들어주고 하는 24 치유 24의 제자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이 사람의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고 이 사람의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는 걸 더 넘어서서 이 사람의 나라를 살려내는 영적 의사 치유 24 제자가 바로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데 왜 또 24입니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영적으로 병든 한 사람을 흑암 세력이 사탄의 권세가 완전 총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싸움이냐 이 사람을 이 사람의 가정을 이 사람의 후대를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사탄이 완전히 무너뜨리느냐 아니면 다시 회복시켜 세우느냐 거기에 대해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4 하는 것입니다.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 빼앗기느냐 빼앗기 다시 되찾아오느냐 무너뜨리느냐 세우느냐 정말 한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가문을 대대로 무너뜨리려고 작업하고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끝까지 끝까지 싸우고 계속해서 싸워나가고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24 전쟁이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면 빼앗기는 겁니다. 전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4 하라는 거죠. 나는 영적의사다. 24는 치유제자다. 세 번째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밋 빈 곳의 현장 이에 우리가 우리가 누굽니까? 서밋 삼중직의 대사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서밋이십니까? 누가 서밋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밋입니다. 그 서밋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신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그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히 감당하셨고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일에 우리가 대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서밋 삼중직의 일을 통해 다 끝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완성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대사로 보내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위선에서 다 얘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위에서 이 얘기가 다 끝났고 다 끝난 그 일에 우리는 이 전권을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이 전권을 가지고 가서 살리고 이 전권을 가지고 나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다 완성시킨 그 일을 감당하는 대사 그러면 대사입니다. 대사라면 뭡니까? 나의 위치가 다른 거죠. 대사라면 뭐가 달라집니까? 나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대사라면 이 사람의 어떤 시야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세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시야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뭐부터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대사라는 이 일을 알고 자세부터 바르게 갖는 겁니다. 대사라는 것을 알고 썸이 삼중직의 대사라는 것을 알고 자세부터 정확히 갖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며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사이기 때문에 자세를 바로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썸이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을 가진 대사입니다. 그럼 이 삼중직이 어떤 삼중직입니까?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삼중직 어떻게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내시는 영적인 왕 사탄의 권세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내시는 영적인 왕 그리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재앙을 막는 영적인 제사장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미래를 살리는 선지자 이 일에 우리가 대사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영적인 배경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 신문과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왕같은 대사라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 개인에게 오고 있는 재앙을 완전히 막아내는 우리 역시 제사장 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전략과 계기를 막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미래를 완전히 살려내는 선지자 우리 역시 이 일을 감당하는 정권 대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237 영적 통신망을 세우고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모두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입니다. 이거를 감당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감당해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할까요? 기도로 시공관을 초화하는 기도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정체성을 마음에 담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할까요? 교회가 하겠지 교회가 지키겠지 교회가 치유해 주겠지 교회가 살리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시스템이며 여러분이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이고 여러분이 의사고 여러분이 대사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하고 앉아있는 거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빈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가만히 앉아있고 바라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빈 곳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과정에서도 가만히 있는다면 정말 2, 3, 7 보좌의 축복을 주셨고 살리는 권세를 주셨고 대사로서 삼아주셨는데 가만히 있는 거기가 바로 빈 곳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가 빈 곳이 아니라 그러니 내가 하고 여러분이 하라는 거죠. 기도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좌의 권세와 소통되는 이 기도로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려도 또 여러분 생각 속에 들 겁니다. 그래도 나는 안돼. 그래도 나는 어려워. 내가 어떻게 2, 3, 7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 정신이 문제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 흑암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 제약받고 미래 살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난 부족해. 나는 환경도 나는 상황도 쉽지 않아. 녹록치 않아. 라는 생각이 또 드십니까? 그래서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입을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기도하고 있는 나를 통해 보호자의 권세를 가신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이요 의사요 대사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겠으니 너희는 그저 언약 붙잡고 너희는 그저 너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너희는 그저 언약적 비전과 꿈을 크게 가지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는 입을 크게 열기만 해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기도의 입 믿음의 입을 열기만 해라. 너의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 내가 채우리라. 정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주신 이유는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신 이유는 정말 기대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세상 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믿음을 크게 열고 나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즉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을 봐도 237 치유 서밋 나와 전혀 안 맞는 것 같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죠. 그 가운데 그래도 그럼에도 너는 파수꾼이며 서밋이며 치유의 제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믿음 그리고 절대 순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채우리라. 그것도 어떻게 채운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채워주겠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만족하게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으로 너에게 만족하게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언약 237 치유와 서밋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스케일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잘라 라고 말했던 절대 불가능의 모든 현장이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십시오. 고린도우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가는 모든 현장에 큰 길을 만드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모든 만남에 큰 기적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눈앞에 비록 불분명한 환경들 내 시선 앞에 어둠의 환경이 있지만 이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에 빛이 되셔서 밝은 빛이 되셔서 이끄시고 역사하신다. 이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이루시고 약속을 다 이루시며 밝은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는 2021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사역자와 주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우리의 영적 자세와 사명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지역의 사역자들과 조장들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제자들이 오늘 2021년을 맞이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모교 사역자 조장 모임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정체성이죠. 왜 영적인 정체성입니까? 그래야 이 영적 정체성에 맞게 여러분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왜 영적인 정체성입니까? 이 영적인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가 잘 제대로 점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게 되냐 응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이 상태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무엇을 이뤄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가게 됩니다. 올바른 영적인 정체성이 세워져야 내 삶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세워지게 되어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점검이 제대로 되어지며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받게 되어지고 이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자세가 정체성에 맞게 갖추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되어져야 뭘 사명을 감당하고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에 걸맞는 올바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깨닫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바울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해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여 함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일꾼이요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육자와 조장과 여기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냐 우리의 모든 지역과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일꾼이요 직분자 곧 사명자라는 거죠. 이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뭘 이 상태를 정체성에 맞게 점검하고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자세를 올바르게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콜롯에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보금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보금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보금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자세입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보금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운동이란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자세입니다. 이 자세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야구를 할 때도 농구를 할 때도 축구를 할 때도 씨름이나 승모 같은 것들 할 때도 이 자세 무게중심을 어떻게 갖추고 자세를 갖추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의 자세 역시 어디에 중심을 두냐는 거죠. 어디에 무게를 두냐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무게를 더하고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이 보금에 흔들리지 않은 상태를 갖출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초가 없습니다.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이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보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금 외에는 다른 보금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에게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결국은 삼 오직의 영적인 자세를 가출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또 이야기 이 이야기입니까? 또 오직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기본과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운동선수를 보면 이 기본과 기초를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선수 생활이 계속 연장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야구선수 이승엽 씨를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야구선수이기 때문에 다들 들어보셨겠죠. 이 이승엽이라는 야구선수가 보통 운동선수 하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를 가장 전성기라고 봅니다. 전성기가 지나면 점점점점점 내려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 이승엽 씨가 언제 은퇴를 했느냐 만 41세인가요? 만 42세 때 은퇴를 했는데요. 그때까지 선수 생활을 계속 유지했고 기록을 유지해 나갔다라는 거죠. 이 이승엽 선수가 만 39세가 되는 해 즉 내년이면 만 40세죠. 한 분 안에 따지면 41세에 새롭게 또 계약을 맺습니다. 얼마를 맺었냐 2년 36억짜리 계약 누구도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나이대의 그런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기본을 계속 유지해왔다라는 거예요. 선수로서의 몸 상태를 계속 꾸준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본과 기초를 갖추고 계속 지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일같이 들어왔던 삶 오직 매일같이 들어왔던 이 삶 오직 진짜 이 내용이 이 기본이 이 기초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고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질문해 봅시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교회만 오면 그리스도 이야기만 합니까? 왜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이 이야기만 합니까? 왜 이것만 말합니까? 네 교회도 성봉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돈 잘 버는 법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인간관계 잘 되어지는 법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연애 잘하는 법 교회도 행복한 가정 갖추는 법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하시는 분들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오직입니까? 왜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사실입니까? 전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속이 완전히 곪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사회가 개인이 사람들이 다 병들어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다 곪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고 보니 이 병을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개인이 고칠 수 있느냐 고치려고 한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은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하지 못하며 아무리 사회제도가 발전을 하고 아무리 시민의식이 고향되어지고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진다 하더라도 고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병 이라는 거죠. 최근에 정인이라는 아이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추모하고 그 아이의 곳에 가서 추모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꿔줄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줄게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들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바꿔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제도와 의식이 발전을 해도 이 문제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보셨습니까? 양부모가 둘 다 PK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병이라는 거죠. 이 병은 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는 사회적인 것으로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육신과 정신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데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각인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내 자신이 자라오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뿌리 내리고 내 속에 체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자리잡아 있으면 되겠는데 이게 사사건건이 나를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자꾸 내 발목을 잡아챕니다. 영적인 문제가 근본 문제라고 말했던 그것들이 자꾸 나를 가로막고 자꾸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자꾸 내가 넘어지게 만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건 앞에 문제 앞에 상황 앞에 자꾸 넘어지니 상처되는 거죠. 상처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 상처를 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고 뭐라 그러냐 운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계라고 합니다. 이 속에서 운명이라 생각했던 이 속에서 자라오는 가운데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여섯 가지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거기에 완전히 묶여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게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고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 한 가지 문제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부터 떠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떠나 살다 보니 이 상태 가운데 근본의 문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떠난 상태를 보고 성경은 그 상태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떠나 그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탄이 자기 손아귀에 쥐고 다니는 거죠. 그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는 말라갈 수밖에 없고 땅 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되는 나무는 땅을 떠나는 순간 말라가고 비틀어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 떠난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죄요 그 모든 것이 사탄에게 소가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심이 아니오 그로매미야만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왜 믿기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매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님만이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영원한 진리 예수님만이 모든 상황과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시는 유일한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 되셨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이 전부입니까? 네 물론 하나님 만나 구원 받은 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셨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콜로세서 3명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 안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든 걸 주셨습니까?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마미야마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인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모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에 도우시며 나의 모든 삶을 살피사 채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는 거죠. 또 무엇이 모든 것입니까?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린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저주 가운데 놓여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 은혜와 새 힘을 날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죠. 또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참된 승리자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며 모든 악한 것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 이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모든 것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강남 강북대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시간 뭘 붙잡아라 오직 그리스도를 다시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거죠. 항상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왕이요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제사장 되심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놓치지 말까요?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그것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그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말씀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내 삶속에 이루어가고 말씀을 내 삶속에 붙잡고 말씀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모임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선포된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붙잡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억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이번 주 말씀처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심령을 좋은 땅으로 계속 기응해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돌도 제거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 작업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내 힘이 되어지고 내 역량이 되어지고 내가 계속 이것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진짜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이미 세상을 다 장악하고 그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 올가매고 가고 있고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죠. 딱 한 가지만 못하도록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치극히 당연한 것처럼 되어지도록 속이고 사로잡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듣지 못하고 듣지만 믿지 않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세상적인 것에 관심 갖게 만들고 죄에 대한 모든 기준을 다 흐트러 놓아가지고 뭐가 죄인지 뭐가 저주인지 모른 채 그 안에 빠져 허우적되게 만들고 실상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게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관심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나라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십자 사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배경과 건세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거죠. 그럼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보통 우리가 나라 국가라고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주권 그 나라의 영토 그 나라의 백성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발을 딛고 선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첫 번째로는 보장입니다. 어떤 보장이요?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가 죽어가게 될 돌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제림하시게 되면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다시 오실 그 예수 크리스도를 기대한다. 기다린다. 보장. 완전히 보장되었다라는 거죠. 그 나라의 축복과 권세와 그 배경으로 완전히 보장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앞에 펼쳐내고 우리 발걸음에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 삶의 연장에 내 만남에 내 모든 것 가운데 성취되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보장된 것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맛보아 갈까요? 집중시스템 제가 목요사적자 조형을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눌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진짜 집중시스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이시고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제자들이 이 가운데 계속 집중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 보장된 그 배경을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정말 누리고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이 나라가 성취되어지게 하는 그것에 한번 집중해보십시오.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다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오늘도 새롭게 하십니다. 계속 우리 마음속에 계속 힘을 공급하시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금 다시금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맡기십시오. 온전히 맡기면 됩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도록 그래서 나는 오늘도 모든 것이고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드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오직이라는 거죠. 맡기는 것. 결론 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자에게 주신 사명 이 영적 자세 오직의 영적 자세를 갖춘 사명자에게 주신 이 사명의 끝이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련입니다. 어떤 시련이요? 내가 가는 그 모든 걸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도록 시련해야 하는 것 내가 실제로 가는 그 걸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내시는 것 그게 바로 사명자의 끝이고 사명자의 결국이고 그 사명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실현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지도록 그리고 내 모든 삶에 성령이 주인 주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이 나타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한 해 도전해야 돼? 이걸 보고 말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운동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미 하나님의 나란 지금도 실존하며 내가 있는 현장에 성치되어지미 내 우리의 모든 능력과 배경이 오직 성령되어지미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해나갔던 걸음걸음이라는 겁니다. 함께 도전합시다. 2021년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삶 오직이 실현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도전하시는 가운데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의 성취를 얻보는 우리 귀한 강남강북대교구의 모든 사역자와 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강남강북대교구의 모든 사역자와 조장과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원단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며 붙잡고 나의 기도 제모로 잡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2, 3, 7 영적 통신망을 세우고 지킬 파수꾼이요 이 시대가으로 영적인 질병을 치유할 영적 의사며 썸이 삼준직의 대사로 재앙을 맞고 미래를 살리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겨 싸우니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입을 열며 우리의 기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그 하나님이 살아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모든 것을 채우심을 확인하고 붙잡는 응답의 증인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상태를 지속하고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의 자세를 갖추게 하시고 이 모든 삶 모직이 나의 모든 걸음과 가정과 만남과 현장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말씀 운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